다들 이펙트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어우 뭐야 아니 각하드긴 한데 초반에 안좋은 애들만 나왔네 에이둠 의심 로봇 주제 왜 의심함 나중시전 들고하자 카드 뭐라도 넣어야 되시겠지 엘리트 못잡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아니 쓰레기 게임 홀로그램 아니면 번개구체 아니면 메아리자방 메아리자방은 좀 아니잖아 기쁨이가 안좋아요 랩 라임 오약 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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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반 유물중에 엄청 좋은것같은 편향이다 메아리 방관자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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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Teaching 호호 제 귀 쓸까? 호호 아 덱 얇아서 우상도 쓸만하겠다 제 귀가 필요 없겠지 어둠 대기면 제 귀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50원 주고 사는 것보다 나중에 천천히 먹는게 더 좋을 듯 드로후준 역시 가겜 역시 가겜 서택시대 이거밖에 없긴 한데 서택시대 전기역하 전기역하 탐색이야 전기역하기야 전기역하기야 저녁이다 다섯장 파두라 성남껍 호잇 하하 뭐라이덱인데 이거 저거 와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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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엘리트는 못피하네 쓰레기겜 쓰레기겜 노력을 하지마라 진짜 아니 걷어내 이거지 큰거 오나 큰거 오나 큰거 오나 큰거 오나 큰거 오나 뒤쪽이다 필멸자야 근데 디펙트도 필멸자임 아 잠깐만 3게임 21 21 스멜 민감 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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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록 어디간 쓰레기겜아 쓰레기겜아 와플 와플 아니 첨탑 진짜 다이나믹하네 뭐야 이거 버그인가? 번개구체가 제일 필요없을 것 같긴 한데 100골됐을 정도로 안좋은가? 아 아 어 아까 컴드 집을 걸 그랬네 허허 허허 아이씨 쓰레기 카드 재컵 강화됐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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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병 에너자이저 병 거둬내기 병 에너자이저 쓰레기 쓰레기 같은 드로꼬라 병 망겜 덱 되게 세겠는데 하지만 엘리트 가기는 무섭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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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날 어느날 엘리트 어차피 한번은 가야되고 물음표 봐야겠다 엘리트 아 진짜 걔 거지같은 캠 진짜 제발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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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 아니 어떻게 캣 아이C 또라이 같은 캣 에너자이저를 넣었으면 달랐을까 호셀주머니 호셀주머니 엘리트 엘사암도 잡았으니까 이제 못잡을거 없겠지 영영영 매영 뭐지? 배노삼이 개화용 소속자 삼형제의 줄임말인건 빠닝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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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답 삼형제 대기 말리는게 아니라 사실 똥대기였던 걸까 정말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킹분열 아니 이렇게 되는게 맞지 않나? 안 맞나? 아닌가 재발용이다 강호할거 너무 많아졌네 이거 재밌는 댁 나오겠다 아 에너저이자이 차차차 해병님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성화를 해도 되는지 여쭙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허락받아도 되는지 의견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저이자 생각해보니까 에너저이자도 원무늬의 더블 에너지 아닌가 의약인가? 원무늬 더블 에너지가 아닌가 아닌가 들어가자 봉봉봉봉봉 드리퍼 아니면 세장인데 지금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쓰기 힘드니까 드리퍼가 낫겠네 드로 더 필요한데 아까 계속 컴파일 드라이버 걸렀는데 컴파일 드라이버 넣어야되고 상점 상점 없다가 또 왜 이렇게 많아 극단적이네 제거 볼 수 있는 길로 가는게 낫겠지 컴파일 드라이버 커피 드랩돌아닌 얼마나 드립을 잘 치는 커피길 크크 어핏돌 어핏돌 영채워 세갠데 이걸 어퀴 못잡음 베베리 아핏돌아닌 어핏돌아닌 아핏돌아닌 으흡 여기서 포션 쓴 거는 음... 마음에 안 되네 거더내기 플러스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못 줄 것 같으면 나는 아 FTR 왜 안 때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바로 240 들이 나옴 아... 늑혐 늑혐 네 공물 짜샵 네 공물 네 공물 예전에 던져 네 공물 비생충 주세요 드로만 빠방하면 뭐 좀 하겠는데 벗어내기 하나만 어이 뭐야 전에 에너자이저 5개 넣고 개꿀잼판 한적 있었는데 보은게 중요할까요 즐겁게 게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닐까 거인의 몸 뭐 이렇게 하려면 제 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쉽다 아까 한번 나오게 됐는데 상관되있으면 또 너키 엄청 헤매해서 머미손 또 더 내기 방열판 미라손 좋겠지 안좋은가 강화로 풀 봐야겠다 강화 필요한게 꽤 맞네 이 정도만 해도 배가 엄청 쎄다 방열판 좋겠지 아님까 아님 말고 아님 말고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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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어차피 거의 무한이니까 필요 없겠지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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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 유성타격 쓰고 플라즈마 남겨놔야 되는데 유혹을 참지 못했다 아 야 늘어난다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 고 진짜 복사된다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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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애쏭이 엘리트 안가 엘리트 따위 시시하니까 아니 스댓 아직 대기 말릴 수 있는 건 맞지 대기 말릴 수 있는 건 맞지만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리지마 우효에너지가 복사가 된다 즐겁다 아니 아이스크림이 왜 필요하지 유성 하나 더 할까 아니야 어차피 덱 다 뽑아야 되는데 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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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 고마워요 디펙트 정말 디펙트 한정 보였어요 뭐야 에너지 어디갔어 아니 버그 개똥 버그겜 이 게임 디펙트 하네 사일런트 어차피 4장 뽑고 1장 버리는데 디펙트는 1장 안 버립니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효 우효 아 한번 더 오고 싶다 디펙트는 그 자체로 주의할 수 밖에 없다 256 크크 어둠 아 달팽이 또 낄 때 못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또 왔네 어차피 뇌우킬각 안 나오니까 유성타격 올라오지 트롯포션 여기서 빠지지 않을까 아 아C 잘가라 달팽이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이펙트 했다 안사 안사 불매한다 그 자첸 상점 주인놈 뇌우킬 뜨거웅 쓰 쓰 쓰 쓰 쓰 쓰 쓰 쓰 쓰 난 유성 얹었어. 지금 와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오 졌다. 걷어내기 개좋은데? 억가 안당하는 법 첫 턴에 다 뽑는다. 우어쓰게 가드는 한 턴에 다섯 장만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었냐고 젠장 백분열 백분열 백분 열 좋아 근데 고독 맞는 것도 아픈데 그만뛰려 저 도양님 네 이런 현양을 인공물 쓰는게 맞겠지 영세호 어차피 다 썼으니까 논다 그래도 내 덱은 논다 디펙트 구역 있어야 막기 편할 것고 어둠이 제일 필요 없겠네 어둠이? 어둠이 컷 어 잠깐만 유성 때려서 잡아야 되네 그러면 그러지 뭐 문제라도 다중 시전 이제 필요 없을 거고 아닌가 오버클럭이 제일 필요 없지 냉정함도 하나만 있어도 될 거 같고 어쨌든 걷어내기가 잡혀야 되니까 다중 시전도 하나만 쓰면 되겠다 도구 좌우 조압 호 조압 너무 강해요 그 와중에 유성타격 겁나 약한거 봐 2단계 유성타격 유성타격도 에너지 배율 카드 같은걸로 만들어주면 되나 에너지 3배 데미지 방암에 에너지 5배 데미지 타격이기 때문 2단계 3단계 오늘의 판도라 가중시전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뇌우 안에 어떻게 이렇게 뜨냐 판도 판도라 한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